얼마 전 선거구 획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부산 북구 을 선거구에 여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소 7명 이상의 후보들이 마지막 남은 공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강석 갑을이 강서구 북구 갑과 을로 쪼개진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북구 갑의 서병수, 강서의 김도업 의원을 각각 공천하고 북구 을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최소 7명의 후보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전성아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 등은 다른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았지만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아온 인물들입니다. 손상룡, 이해영, 정규룡, 제호수 후보는 기존 북강석 갑이나 을에 도전장을 낸 현지파들입니다. 누구보다 북구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고 어떤 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공관위는 일부 경쟁력 있는 후보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북구 을 도전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처럼 제안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북구 을은 기존 지역구인 김도읍 그리고 인접 지역 후보인 서병수 의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공천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공천을 받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이 경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남은 본선행 티켓을 잡기 위한 북구 을 여권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